무지개 거미 흰색 거미줄을 촘촘히 짓고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화려한 무지개 거미가 있었어요. 오색찬란한 꽃들이 피어있는 듯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답니다. 꽃의 꿀들을 찾아다니던 벌과 나비들은 그것이 거미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. 와 너무 예쁘다.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. 가까이 가면 정말 좋은 향이 날 것 같아. 저렇게 아름다운 거미는 가까이 가도 착하게 행동하지 않을까?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싶어. 주변을 맴돌며 거미의 화려한 모습에 매혹된 벌과 나비들은 그 모습에 미혹돼 옳지 못한 생각을 했고 무지개 거미 가까이에 간 벌과 나비들은 결국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.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건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친 감정은 사람을 너무 쉽게 부셔지게도 한답니다. 아름다워. 아름다워. 감사합니다.